아 잠깐만 이거 그럼 해야돼 짠 불을 잡혀? 어? 왜 되지? 잡아야 돼 잡아줘 이쁘게 언니 누르면 돼 너무 길죠? 너무 멀지? 어 코리가 아니 그냥 라이파이로 꺼 이거는 너무 잘 그러면 조절 좀 해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보여줘 아니 톨 누나가 안 돼 이 바보야 잠깐만 이거 다시 시켜 바보야 레이저로 무박하면 못 써요 도쿄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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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왜 이렇게 웃겨 우리 공항에서 인사 못했어요 새로운 룰이 생겨갖고 그니까 아이삿 되겠다 아이삿 되겠다 아이삿 되겠다 너무 다행이었어요 고맨 고맨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서 읽어줄게요 아이삿은 MCT 보고 싶었지요 고마워 MCT 고맨 나도 즐거웠어요 오늘 왔다 천니스타일이었어 아이삿이었어 아이삿 왔다 어이삿이 왔다 희사나 코라 길이 와서 얼굴 보여주는데 좀 머리 어린 것 같아 가야 돼 사이그라 댓글이 났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됐어 어 됐어? 어? 워이파이 됐어 진거 같은데 어? 나한테 또 사실 길이 언니가 와서 또 울었어요 위바로 오늘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일본에 계신 스태프들을 만나 저희 카라때 스태프들 그대로였는데 갑자기 규리언니가 눈물이 터져갖고 반응의 감성 우카시는 스타트 난 어때? 기사시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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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히피 너네 댓글 달고 있어? 안 보여. 지금 여기서 보고. 내 아내로 내가 보고 있어. 짱만? 너 아프면 또 내가 토스트 줄게. 언니 화질이... 왜? 이건 인터넷 문제인 거지? 아니, 포지 아니야. 아니, 이 정도가 딱 예쁜 것 같은데. 데스리 무슨 중요한 얘기 있으면. 핸드폰이 있는데 얘기 주세요. 코리아 얼굴. 까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자 써갖고. 어쩔 수 없어요. 머리가 많이 눌러갖고. 못 뽑겠어요. 한국에는 좋았대. 계속 눈갖고 오고 있어요. 기계가 여기까지. 아니, 근데 차가 엄청 좋아졌어. 이렇게 넓은 차. 우리 묵가슈아 진짜 이 구르마 났다. 마이니 양성무 구르마 있지요. 우리 양성무 구르마. 마이니 양성무 구르마. 나 이슈아 스카. 맞아, 우리 안전벨트 내야죠. 아니, 저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안아. 이미 안아. 하지만 안전벨트를 내라고. 비밀이 안하면. 빨리 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인사 라이브를 끌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안전을 위해. 자, 왜냐면 아직 차가 출발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나 안전벨트 했어. 자, 안녕. 이제 출발할게요. 이제 출발할게요. 애들이 인사하고. 인사하고 인사하고. 왔다네. 왔다네. 엠스템 많이 기대해주세요. 닥성 기대시켰지 살네. 우리 막룩 했어요. 우리 막룩 했어요. 어디 있어 얼굴이. 짜네. 왔다네. 아직 다 가라네. 깜발을 가라네. 한 명씩 인사하고. 안녕. 안녕. 지영이도 인사해. 안녕. 아, 도쿄에서 거의 40분인데 나 잤어요. 지영이도 도착해서 울었대요. 안녕. 자, 여러분 안녕. 내일 봐요. 또. 정.